나오신 게스분들 다 얼굴 한 번 봤죠, 칠흥원뿐? 본인이 몇이에요? 1위야, 1위야. 1위라고? 1위야. 그러면 혹시나 실례지만 여기에서 약간 순위로 맨 꼴찌는 누굽니까? 몇 번이에요, 번호로. 여기에서 약간 순위로 맨 꼴찌는 누굽니까? 2번이요, 2번이요. 1번? 2번? 2번이요. 2번? 2번뿐이 제일 높은 게 또. 2번 누구지? 2번이면은. 2번, 2번 계세요? 상처받으셨을 수도 있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져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본인이 생각하는 오늘 1번부터 8번까지 가운데 꼴찌는 누굽니까? 저는... 8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 8번 누구예요? 8번이 누구시지? 다 삐인가봐요, 안에서도. 저기요. 저기요, 8번뿐. 네? 2번뿐이나요, 본인이나요? 2번이요? 네. 말도 안 돼, 2번은 완전 쓰레기예요. 완전 쓰레기예요. 완전 쓰레기예요. 아, 3번이구나? 2번 괜찮아요? 2번, 2번 괜찮아요? 2번. 2번, 2번은 그냥 쓰레기야. 아니, 장난 아닌데? 2번하고 8번하고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니까 저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사실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지. 아, 그게 아는 사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7의 패밀리다 생각하시는 분의 어이, 붙여요? 어이, 확실해요. 씁니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너무 웃겨. 아, 7번 맞는 거 같아? 네, 저는... 아니, 겹치는 게 없어요. 아니, 뭐 다 타고 시작하면 좋죠 뭐. 자, 그러면 맨 먼저 우리 하하 패밀리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자, 하하 패밀리, 나오세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 아이, 백퍼야. 누구야? 견식이네. 아, 견식이야! 견식이야! 내 동생! 자, 우리 유재석 패밀리, 나오세요! 거받으시고! 아유, 나와세요. 아니, 진료 안 하고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성문 씨 아유 성문아 자 다음은 양세찬 패밀리 모셔볼게요. 거의 나오는데. 야 쟤 착하다. 야 너 착해. 마지막 이광수 씨 패밀리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아 대형우 씨. 아 너무 잘했어. 아 유형. 아 유형 알아 우와 실제로 처음 봐.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방송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아 아 아니 약간 나오실 때. 아 자연인 느낌으로 나가지고.